10초만 버티면 돼. 넌 무조건 죽는다. 7초. 됐다. 넌 죽었다. 됐어. 이거 꺼 꺼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. 넌 죽었다. 잘가라. 사스가 갓서스 댄스! 잘가라! 아빠 생! 어 뭐야? 왜 안죽어? 꺼게? 지금 채팅창에! 미드만 팜! 대신 블루는 없음! 예스 오할 노! 이렇게 하면 되지. 나이스 임기응변! 야스오! 어!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. 어허! 워익이 대답했네. 역시 탑신병 말기인가? 채바타! 난 상남자라 리시 필요없어요. 혹여나 내가 번복해도 무시하세요. 우하! 그거 쓰실라구요? 난 상남자라 리시 필요없어요. 혹여나 내가 번복해도 번복해도 무시하세요. 우하하! 가봐 한번! 가보라구! 이거 이래도? 이래도? 유쾌하시네요. 하하하하하하! 우하하하하하! 이게 제가 원래 그 채바타에 뭔가 검모술술을 부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검모술술을 안 부리니까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더라구요. 아 그래가지고 아! 이걸 걸어주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검모술술을 조금 부려야겠구나! 라고! 뭐야! 뭐야! W 배드민턴 코트야? 언제 바뀌었어 순서! 원래 나 때는 W가 범위 데미지였는데? 10초만 버티면 돼. 넌 무조건 죽는다. 7초. 됐다. 넌 죽었다. 됐어. 이거 꺼 꺼 꺼 빨리 꺼 빨리 꺼 이거 꺼 꺼 꺼 빨리 꺼 빨리 꺼 넌 죽었다. 잘가라. 사스가! 카소스 데스! 아니 뭐야! 이보게 해모.. 아! 안 먹어? 씨.. 안 먹어? 애초부터 징그러워서 먹기 싫었어. 나이스.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거야? 이거 정글러 맞습니까? 정글러의 글러가 혹시 글러 먹었다 할 때 글러입니까?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원래 카소스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? 이건 뭐지? 어! 나를 무시하고! 7! 어! 하하하하하하 나쁜 세리 복수할 테다! 아! 정글 돌다가 죽진 않습니다. 제가 아무리 몸뚱이가 가늘어도 그 정도로 허약하진 않습니다. 이거 먹다 이빨 부러지는 거 아니야? 너무 단단해.. 추적자의 검을 사서 원활한 정글링을 해보자. 이렇게 신나는 일이 벌어지겠지? 우리 정글을 다 도는 식으로 해서 레벨링을 좀 하자. 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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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지어어어 왜 이런 가는 몸뚱이를 흐우 흐우 아 흑 흑 어우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정글만 돌아도 갱을 가는 위험성을 가진 매력적인 캐릭터 카소스입니다. 안 돼! 잘 버텨왔잖아! 레오나야! 조금만 버텨줘 나 레벨, 레벨업 가속도 붙이고 있어 블루는 다음꺼부터 드릴게요 양해 좀 안 돼! 안 돼! 도와주세요! 아! 아유 몇자리! 안 돼! 안 되겠다! 빠르게 뛰어가서 적 블루를 탐해야겠다! 어차피 그부가 레드는 빨리 먹을 생각을 해도 블루는 빨리 먹을 생각을 안 해! 룬루시왕 체바타 미들 잘 들어 나 정글 망했으니까 이번판 블루는 다 내꺼다! 심의 결과 불합격! 불합격입니다! 심의를 통과하셔야 돼요! 이게 왜냐면 체바타를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 영상이 편집이 돼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한 일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심의일을 통과하셔야 됩니다! 그 채팅은 우리 미드의 멘탈을 깨지게 만들어서 미드라이너가 게임을 던지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! 아! 아! 잠시만요! 지금이다! 불! 아 들어왔어! 이런 세상에! 컴퓨터 사양 진짜 좋으시네! 이럴 거면 체바타 없애자! 없앨 정도는 아니고요 수위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팀원들에게 파이팅을 주는 긍정적인 채팅을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? 하하하하 됐다! 이제 맵 리딩 진짜 개많이 해야 돼! 맵 리딩! 맵 리딩 한 번 하고 좋았어! 다시 맵 리딩 한 번 하고 다시 맵 리딩 한 번 하고 딱 아이템 사다가도 맵 리딩 한 번 하고 여기 찍어놓고 맵 리딩 한 번 하고 이 카소스는 궁 갱을 가기 때문에 맵 리딩이 필수예요 괜찮니 친구야? 아군이 당했습니다 간다! 레오나가 딱 가는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간다! 까라 끼이끼 공벗기!! 공벗기!!!! 죽어라~~ 난 너무 예뻐~~ 뭐야 뭐야 아무도 안 죽었어?? 아니 인생 망했어!!! 아 나의 회심의 갱이 왜 통하지 않았지? 소라카쿡이 카운터 쳤다고? 이런 제길 얍! 워윅시 탑에 전용 소환됐습니다 아니! 바위계 무빙챌린져야! 만화 없다! 허허허허허 이런 세상에 먹을 수 있을까? 짜식! 제발! 빠생! 나이스! 어! 아 이거 어떻게 먹지? 나이스! 혓바닥이 매우 따갑구나 친구야! 제발 이러지마! 아! 두꺼비야 제발! 아하하하 아 왜 이러는 거야 대체! 개자식 못 먹어! 어어!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 가는 몸뚱아리로 역사를 쓰자 뼈밖에 없어서 성장통이 골다공증처럼 크게 오는 것 뿐이야 딛고 일어서자 해물아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다들 공평하게 터졌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망한 라인이 없어 대충 망했다고 무슨 소리 하지마 임 모든 정글을 다 점유 당하고 있다 이거 소라카 봐봐 나이스 나이스 개곤 나이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어! 난 너무 예뻐 공급기 노래는 나의 무기 뭐야 아 또 안 죽었어 이 나쁜 세리들 노래는 나의 무기인데 얘들아 아아 브랜드텔 개곤 야 얘들아 가지봐봐 가르죠 친구들 묘짜리 간다아 딱쿵 하나하나 하나하나 어어 까비 트페까지 잡았으면 550원 개까비 카소스 연습하러 왔노 정글링 나보다 느리네 욕하지마라 그 정도로 나의 맨달을 흔들지 못한다 아 트페 그브가 트페일이 바뀌었고 승률이 갑자기 좋아졌어 그래? 아펠은 그러면 소락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대리 같아보인다 어 근데 그것도 맞아 대리면은 채팅으로 매너플레이 해야돼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친구 아이디 하는 친구 친구 아이디 딱 하는 친구 어? 풀풀프루 푸푸인리 아! 아하하핳 안돼에에에에 나의 죽음의 노래가 까비 아 이런 세상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 아 영예라니 세상에